마법같은 마술을 원하십니까? 지금부터? 좋다! 우리가? 그렇지. 힘을 합치면 이 꽃놈들을 그냥 싹 다 잡을 수가 있는 거. 마술의 신차 차원기 귀신 보는 사기꾼으로 몰락하는 거. 하는 순간입니다. 형사는 파트너만 잘 만나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다. 귀신 보는 거 다 이용해먹고 재워때들은 지자초 끌고. 감.짝이야. 근데 너 진짜 뭐냐? 나? 지자자 파트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